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다쳤지 왜 왜 왜 그 아이는 왜 볼팅 하려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렇다면 어떻게 볼팅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초보자라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난 아직도 멀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영상 올리는 것이 좀 뜸했죠 실은 제가 매일 다른 학교를 가서 벤쿠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소개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소개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계속 똑같은 거에요 제가 온콜로 전화를 받고 또 학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소개하고 오늘은 또 어떤 아이를 맞고 또 그 아이에게 해줄 말 또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돌보며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반복해서 말하게 되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알차고 또 여러분이 들어서 재미있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괜찮죠 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EA로 일을 시작한 것이 3월이었잖아요 실습 2개월 동안 한 아이만 맞게 되니까 여러 아이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3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여러 정상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때는 학생이 안 나와서 그냥 학급에 있는 부지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돕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수업 내내 수학문제를 전체 학생이 끝내기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땐 참 기분이 참 좋죠 또 어떤 때는 주의력 걸핍 증상이 있는 ADHD 평범한 아이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실에서 뛰쳐나가는 Running away 특히 Bolting child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Bolting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도망이라고 알려진 Bolting의 의미는 아이가 허락을 받지 않고 부적절하게 바로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수업을 통해서 이론으로만 듣던 Bolting 아이를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 Bolting은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며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그럴까 교감이나 선생님이 제가 오니까 그 아이의 증상이 있으니까 옆에서 늘 지키고 꼭 붙어 있으라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더 주의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를 보더니만 그 아이가 맥팩을 이렇게 딱 거리에 거는가 싶더니 어느새 교실 밖을 손살같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찾아다녔어요 저는 왼쪽으로 막 이제 다녔는데 결국은 제가 못 찾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 찾아서 저 오른쪽에서 이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어 이거 내가 책임을 잘 못하는 그런 EA로 비춰지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지켜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또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놓치면서 그 아이를 놓치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싶어서 이제 그 교실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제 recess time 밖에서 15분간 운동장에서 놀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서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 주도와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그 아이는 그 수학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바닥에 놓여 있는 그 빈 백 체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빈 백 체어가 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이 빈 백 체어랍니다 콩처럼 생기고 등받이가 있다고 그래서 빈 백 체어예요 너무 그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서 있어 갖고 얘를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한국 엄마의 강한 그런 원동력이 발동이 되어서 이제 제자리로 가서 너 앉으라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만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가서 제자리에 가서 앉아서 이제 네 수학 문제를 풀라고 그랬더니만 선생님 말을 듣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듣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는가 싶더니만 곧에 쏜살같이 교실을 쉬익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벌써 아 선생님이 그만 교실 문을 열어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깊이코 제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몸을 던져서 달려갔는데 그 아이를 트레이싱 하려다가 그만 제가 왼쪽 무릎과 또 왼쪽 몸이 책상과 책장에 부딪혀서 다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것은 선생님께서 신고를 해 주시면서 자기가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시던트 인저리 보고서도 쓰고 또 저는 워크세이프 BC 보고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2주의 진단을 받고 이제 2주간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침대에 누워서 통증을 느끼면서 쉬는 동안 청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다쳤지 왜 왜 왜 그 아이는 왜 볼팅하려 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렇다면 어떻게 볼팅을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초보자라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난 아직도 멀었네 그런 등등 주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열등의식 쫙 몰려오질 않나요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패배자의 모습, 비교의식, 자책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정상일까요? 아님 비정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자기 방어 기재가 아주 발달된 사람에게는 남의 탓을 돌리겠지만 저희들처럼 자기 방어 기재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 자책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하고 계세요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하느냐가 이제 승패를 가리는 그런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시겠어요? 비록 나는 못하고 내가 못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여기서 주저하지 않냐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뭐 그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일이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이고 다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저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화이팅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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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υ 감사합니다.